우식 씨, 저게 뭐야, 저게 다 뭐야, 저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, 그러니까요 왔다 어, 사장님 이 사장 꼬리 그게 다 뭐야 아니지,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지 설마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? 다들 알면서 나 속이고 있었던 거야? 얼른 사실대로 말 못해? 아니, 그러게 우식이 너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해, 어? 그래도 그렇지, 사장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게 또 무슨 소리야?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니? 사랑 그 얘기 아니었어요 우식 씨, 말해봐 정말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? 네? 아, 그게 그러니까요 뭐야? 분위기 왜 이래? 정원 씨도 알고 있었어? 우식 씨가 날 속이는 거 알고 있었냐고? 네? 아, 저 그게 그러니까 그 그 아니, 그러게 우식이 넌 왜 사장님을 미쳤다고 그래?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건 아니지 미쳐? 이건 또 무슨 소리야? 미쳤다니 누가 내가? 우식아, 그럼 이분 미친 거 아니었어? 아까 네가 미쳤다며? 아가씨한테도 날 미쳤다고 그랬어? 그게 정말이야? 뭐? 그러다보니? 그러니까요, 이게 야! 정신 ! 너! 너 오늘 죽었어! 아! icion생님! 소 extend! ruit Ganz 눈dr1 내게 나이! 알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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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!